안녕하세요. 라쿠니구시의 테리입니다. 오늘 시간에 우리가 What's wrong?과 What's wrong with you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What's wrong?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대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나 뭔가 아파 보일 때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야? 괜찮아? 어디 아파? 이런 뉘앙스로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. 어디 아프니? 괜찮아요? 막 이런 표현으로 What's wrong?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What's wrong with you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With you가 붙으면 그냥 뜻의 변화가 없이 당신이야 말을 좀 더 붙여가지고 What's wrong with you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뜻은 그 반대입니다. 물론 What's wrong? 뭐가 괜찮아요?에서 당신 괜찮습니까? 너 괜찮습니까? 이런 뉘앙스로 With you를 붙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원어민 입장, 실제 뉘앙스 입장에서는 그 대상, 잘못된 대상 자체가 With you, 당신이기 때문에 그 뉘앙스는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야? 너 왜 그래? 너 안 그러다가 지금 왜 그래? 이런 뉘앙스로 너 때문에 내가 짜증난다는 그 말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. 제가 한창 요즘에 지금 중학교 내신 데뷔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아윤 중학교 2학년 그 대화문에 보면 처음이 What's the matter? 그리스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 What's the matter? 이렇게 하고 뒤에 With you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컴마가 찍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바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What's wrong? 하고 똑같습니다. What's the matter? 너 괜찮아? 괜찮니? 어디 아프니?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거고 What's the matter with you라고 이야기하거나 What's the matter with 크리스라고 이야기했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겁니다. 이제 완전히 아시겠죠?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What's wrong?과 What's wrong with you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런 미묘한 차이지만 실제 영어 생활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. 잘 알아두셔가지고 잘 써먹어보시기 바랍니다.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러쿤 잉글리시의 테리였습니다. Peace!